근데 어쩌게 해서 그냥 해야지 뭐 그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뭐냐 어 조이스틱을 무릎에 놓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오락실에서는 손이 약간 뭐랄까 어 여기 배에 딱 있잖아 배에 손이 근데 지금 나는 거의 여기 찌찌까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래 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릎에 무릎에 딱 조이스틱을 하면 옛날 오락실 하던 그 느낌이 딱 나는거죠 오우 위험했다 오우 아 카고님 안녕하세요 얘 높이가 차이나죠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아하이야 세이 오케 아 성진기 형님 안녕하세용 우와 저걸 피하다니 어 야 방금 레아 썼으면 아아 레아 썼으면 이게 안 돼 레아가 왜 안 당하지 어 stakeholder 오케 냐 와아 이거 뒤에서만 야, 오 당연히 다 아아이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살바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존나 아파 와아 좋고요 베베루지 1 대 0 어니 짱, 하이 어니 짱, 하이 어니 짱님 안녕하세요 어니 짱님 안녕하세요 으아아아 라운드 원 파이트 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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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야 이거 왜 맞니 아아 끝났네 어, 잠깐 어, 아이씨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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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동님 안녕하세요 이런 어니 convenience sorts massive 스키 빈 issy Ridge 나를 스페리 스페인 스페인덅 아~~ 차분차분 왕차분 아 들키 안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이띵 아 역신 TU 위ена 채워보는var 아 아 아 으아아 아~~ Ja 아 아 곧 мар inte 오늘 푸짐 가야지 오늘 푸짐 가야지 오늘 푸짐 가기 딱 좋은 날씨네 어 야 이렇게 하구요 아 이 카운터 나냐 와 다니다 레아 아니라서 아 이게 나오잖아 레 2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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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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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걸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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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백모가 안나가냐 어이그네 어이씨 한번 해 아아아아 오하하하하 으하핳 으 passo 으이 어우 흘렸는데 봐 아야 이 개나 가자 벽으로 쒸 야아아아아아 어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 퀵카부님 안녕하세요 자본하게 질킬 휴리 야 왜 스타트가 안되냐 어.. 스타트 버튼이 왜 안되지 스타트가 왜이래 접촉이 안되냐 뜨릇 뚜루뚜뚜뚜뚜뚜루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야 스타트가 안되냐 왜? 어쒸씨 스타트가 이거야 안돼 훌 다야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. 겜부됐어요 너너됐네 손 치는건 그거 안하네 콤보가 저렴하네요 헤헤헤헤 에마제의 저렴 콤보 아아이 값 아 무서워서 하기싫어요 왠지 내가 질거 같애 와아 방귀 킬같아 아아 와아 아아아아 아아야 풀바가 뭐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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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풋 уров 자아아이 쉬이 김찬미님 안녕하세요 허허 2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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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진 레드요. 좀 쓰레기긴 하지 아재 저랑 하기 싫어요 네 5단기 신속, 정악, 간략, 답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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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들 오오케이들 오오케이들 아잉 야 이 사과 안나오다니 야 야 이거 십 사과 아 무릎 데비즐레드가 13인가 보네 13인줄 알았는데 저 무릎 14잖아 되게 더러워 10 3 3 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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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 하여 다 하여 다 하여 다하여 아이야 아이약 박건 때문에 많이 하세요 아이야 아이약 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건 레아 썼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벽강 때리다가 측면벽강 됐죠 레아 썼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역시 데뷔진은 9RK가 최고야 아 야 스타트 버튼이 왜 안되냐 아우 스타트 버튼이 왜 안되냐 아우 스타트 버튼이 왜 작품이야 워-WAA 너냐 워V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разные 어이 어어쫓 아우 ργ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시 뭐야? 콤보 왜이래? 근데 존나 약하다 아라잉 자하 야 아 웬업하원 존나 무서워 자본하게 자본하게 이히히히히히히히 왠지 데빌진도 의자당 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자살 문 아 느낌 좋다 데빌진 느낌 좋다 야 스타트 붙으면 왜 안되냐 어우 신기하네 나 스타트 버튼이 왜 안되냐 왠지 아이씨 엔턴 눌러야 돼 아이씨 딜기 좋구요 우와 야 하단을 때리다니 우왕 쩐다 야아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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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하대 아 나도 살 빼야 되는데 저 살 빼면 미남이거든요 살 빼면 미남 지금도 미남인데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인정이 빠른네 몬스터 훘트는 제가 안해봐서 모르겠네 몬스터 월드는 내가 해본 적도 없어서 저 나프리 아이씨 이분은 짠순생각이 하고 파워크릿 썼는데 아 스타트 버튼이 왜 안되냐 스타트 버튼이 안돼 스타트 버튼이 여러분 스타트 버튼 키보드로는 버튼이 뭡니까? 키보드로 누르면 된다 스타트 버튼이 키보드로 뭡니까? 아 스타트 버튼이 안돼 키보드로 스타트 버튼이 뭐지? 아 아 아 아 이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집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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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무릎 1타나 치는 것도 무섭네요 엔터 아닙니다 엔터 안되는데 헤헤 아아 다 사일루 으어어어어어 아유 맞네 아 홈키 한 번 눌러볼게요 차분차분 아닌데 안되네 스킵이 안돼 처음 설정 안하면 B라고 이 사람 다 눌러보라 그냥 B입니까 B 눌러야 되나 B라고 아이 스타트 버튼 뭐지 지금 내가 스킵 안하니까 상대방도 스킵 안하고 있어 처음 시작하면 스킵 서로 안해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스킵이지 아씨 상대방도 스킵 안해 서로 스킵 안하고 있어 아씨 파운툰 아씨 스타트 버튼 왜 안 되지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막강이 쩐다 아 100%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리치. 아 아 아 아 아이템 스토비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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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